아이고, 어찌 됐든 애 썼다. 딱 잠그고 이제. 11시 지금 반이 돼가는데 뒷정리 다 하고 이제 오고 있네. 뒷정리 다 하고 이제 왔어. 애 썼다. 애 썼어. 우리 애들도 이제서 잠들고 있다. 잤는지 안 자는지 한번 들어가봐야지. 지금 이제 애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 얘네들은. 둘이 뭐하고 있냐? 어디 애들 자나 한번 가보자. 네. 올라가 보자. 감사합니다. 애기들 잘 채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빠도 이제 오셨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잘 채워주세요. 우리 애기들. 내일 아침에 만나자. 아빠도 이제 오셨다. 바이 굿나잇. protege 예수님 감사합니다. 그래. 고마워요. 바이 굿나잇시다. 나도 자자. 꼭 찾아봐요. 오늘 아주 힘든 애. 찾아봐요. 아이살 좀 눈이 있었습니다. 저 생각해봐도 안내. 굿나잇